노인들을 사회로부터 단절시키고 가족까지도 멍들게 만드는 중풍과 치매 경기도 부천에는 이런 질병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있습니다 중풍과 치매 등 몸과 마음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봐온 소사제일교회 주간보호센터 건강검진과 종이접기, 구슬공예 등으로 노인들의 사회성 증지는 물론 그들의 삶을 돌보며 가족들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사랑방으로 자리 잡은 곳 소사제일교회는 오늘도 노인들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매주 시간 함께하는 교회 담방 믿음의 행진 오늘은 소사제일교회 이진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섬시는 교회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사약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요일마다 그런 프로그램은 약간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테면 어떤 날에는 물리치료, 어떤 날에는 레크레이션 치료, 어떤 날에는 음악치료, 어떤 날에는 그림치료 등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일별로 진행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풍에서부터 치매까지 가족들도 정말 돌보기 힘든 그 어르신들을 교회가 지금 섬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노인돌봄사학을 시작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치매 환자이셨습니다 과정과 군대에서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가족 전체 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속해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도 그러한 대상자들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속해 있는 지역은 다세대 가구들과 어려운 형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이것이 내가 돌볼 수 있는 그 같은 귀한 사역이라 생각이 돼서 그때부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노인주간보호센터 곳곳에 많이 생겨서 저희들도 많이 익숙하긴 한데요 목사님, 당시에 교회 시설로서 마련됐을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저희가 2004년부터 노인주간보호센터 내지는 노인에 대한 어떤 것들을 지역사회에다가 선별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시에다가 하겠다고 하는 서류를 냈지만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년 후에 시에서 직접 나와서 여기에다가 국가의 보조를 해줄 테니까 도와시에서 해줄 테니까 노인주간보호센터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의 돈을 덜 드리고서 국가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어서 리모델 비용 그리고 승합차 한 대 그리고 운영비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도와시에서 지불하게 되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소원을 그렇게 들어주셨군요 그런데 목사님 그 사역이 이렇게 안정되기까지 그 과정이 참 순탄치만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1997년도에 교회 부지를 마련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지역 주민들이 땅값이 떨어진다고 터파기 공사를 할 때 드러눕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교회가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좋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주간보호센터가 개소가 되면서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전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하면서 귀한 사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간보호센터의 역할이라는 게 노인들의 소통과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음에 짐까지도 덜어주는 귀한 사기인 것 같은데요 노인분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노인이 되면 사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고라는 네 가지의 고통인데 경제적으로 노인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할이 상실되고 네 번째는 심리적인 그러한 위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간보호센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소해 주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이를테면 노인들을 그저 중풍과 침해에 걸리면 네 가지의 고통 외에도 더 큰 그러한 복합성적인 고통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들이 노인중앙보호센터를 이용하게 될 때 가족과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제가 놀란 것은 노인들이 기관의 식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오수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낮잠을 자는 시간인데 노인들 곁에 그들과 그들 틈새 속에서 직원들이 어우러서 자는 모습을 보고 이게 바로 기독교 복지가 아니겠느냐 교회에서 가정을 잃어버렸던 그들에 있었던 망가진 사람들이지만 가정을 회복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회성 증진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까지도 정성껏 섬겨우고 계신데요 목사님 앞으로의 향후 기도 제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다 복음이 이제 우선순위가 돼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제자화시키는 일과 말씀 양육 그리고 그에 따른 지역사회를 보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인류에 대한 것까지 언급이 돼 있지만 그러나 지역사회에 대한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기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가장 필요하지만 또 가장 힘든 일을 하고 계신 소사 제1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Q.